각종때 국민혁명당 누저지에서 우리 대표이신 송광훈 대표께서 선포하셨는데 오늘 캘리포니아에서 모케가 50명이 국민혁명당에 입당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 텍사스, 하와이, 조지아, 탈란타, 시애틀, 아리조나, 그 외의 지역. 지금 송광훈 대표께서 오셔서 성명의 불길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원 수패에서 정광훈 대표님이 애국 운동하실 때에 나라가 망해돼 조국지를 끌어낸 순간에 대한민국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세상청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정광훈 대표 만세! 국민혁명당 만세! 여러분, 국민혁명당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혁명당은 각자 대한민국을 살릴 정당이 없습니다. 되십니까? 감사하니!